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가 또다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는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유에 관한 보고과정 그리고 야당 정치인 수사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이날 이 사안들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서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검찰 수사관 비위 그리고 야당 정치인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라임펀드 사기 배후 돈줄인 김봉현은 21일 두 번째 옥중 편지에서 검사 3명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고 윤대진 검사장에게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억 원을 건넸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수사는 뒷전이고 오로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로비 수사에만 매달렸다는 주장도 김봉현이 2차 서신에서 밝혔습니다. 김봉현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봉현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 전까지 관련 비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국정조사에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위에 관한 보고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의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되는 상황이다. 이 제보자라는 것은 바로 김봉현입니다. 김봉현 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개통에서 은폐했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옥중 서신에서 밝힌 내용들을 지금 추미애는 그대로 믿고 왜 이대로 사실이 맞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또는 보고, 지휘 개통에 대한 제대로 보고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찰하라는 것입니다.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희동도 그 적법성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법하던 후에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미애가 오후에 늦은 시간에 감찰을 지시한 게 바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말하자면 대검 국정감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아주 핫한 뉴스였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있는 날 오늘 시청률이 대폭 뛰어올랐고 모든 국민들이 시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총장은 거침없이 그동안 자신의 소신들을 밝혔습니다. 추미애의 자신에 대한 지휘, 검찰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는 위법한 것이었다. 바로 직계탄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그동안 했던 인사는 편법이었다. 편법 인사. 그 인사가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직계탄을 날렸고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묶어놓았던 검언유착. 이것도 검언유착에 대한 실체가 뭐냐라고 밝혔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검언유착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사건, 인사, 검언유착, 그리고 김봉현 사건도 이거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지금 김봉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뭉갠 것도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직무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 직무 배제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것도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러니까 수사를 검찰총장이 성인을 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다 내렸다. 의혹이 생길 때마다 수사를 했다. 그리고 김봉현에 의해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감찰을 하라고 했지만 본인은 바로 수사를 해라. 절대 관용, 무관용 원칙이다. 검사 사회에서 이런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윤석열의 거의 완성이다 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종행무진으로 여권 여당 의원들이 속수문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발언에 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남부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주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직격탈을 쏘으면서 이게 정치가 지금 검찰을 덮고 있다 하면서 추미애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남부지검장은 추미애의 인사로 보입니다. 춘시 추미애의 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추미애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추미애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오늘은 추미애가 사면초가 당한 날이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반박 카드로 꺼낸 것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감찰 카드가 아닌가. 감찰 카드.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아주 멘붕이 됐는데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리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는 말로 아주 속 시원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바로 소식통 메신지를 통해서 본인에게 임기를 끝까지 지켜달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아주 닭돋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내보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복선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아닌데 해서 지금 추미애에게 뭘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미애는 뭔가 대반격의 카드로 다시 감찰을 했다고 하는데 할수록 할수록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너무 설쳤다. 그만 설쳐라. 추미애가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전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동안에 추미애가 내 영을 거역했다. 거역, 영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전제군주처럼 말을 해왔다가 오늘 아주 윤석열 총장이 호기롭게 반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당황해진 추미애가 또다시 감찰 명령을 내렸지만 글쎄요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검찰 아래에서도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응원 댓글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추미애가 검찰을 장악한다는 거. 글쎄요. 검찰 일부 정치 검찰 외에는 다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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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